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닿은 방역전선과 자연재해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국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. 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10월 명절을 크나큰 영광 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덜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도 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. 이 한마디뿐입니다.